이번에 또 모실 분은요 이번엔 또 전국적으로 황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멋진 중년의 신사분이십니다 멋진 분 모셔볼까요? 정준씨의 무대입니다 당신이 최고!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당신이 최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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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는 하나도 불안지않아 한심 생환봐 잘하고 있네 새endra fen attaching 좋은 말도 비어 있어 ocho järel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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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